멤버 구인 음악 하시나봐요? 저희가 밴드 오디션을 보려고요 밴드 멋있죠 어떤 음악 하시면 돼요? 락이라고 하는 거를 여보세요? 언니 멤버들은 다 왔고 손님? 락이 뭐냐 락이 록이지 록 록 록 장루 록 그게 그거지 음악 한다는 찐다드리는데 사람한테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알겠어 빨리 와 어 안 돼 어딘가 널 바라보던 넌 말조차 잊게 하는 눈을 하고서 파티 완벽한 그 이름도 알게 됐지 거짓말같이 내게로 와 속삭였지 슈퍼마켓의 보석같아 로켓의 사랑한 장미여 그대가 피어나 이 밤을 날아가 서두를 키우는 마 우리 함께 손들쳐 넌 보통의 소년 한심한 이야기나 늘어놓고 괜히 웃던 너 애써 나를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어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슈퍼마켓의 보석같아 로켓의 사랑한 장미여 그대가 피어나 이 밤을 날아가 서두를 키우는 마 우리 함께 잠들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어? 멤버 구인? 그대가 피어나 이 밤을 날아가 서두르지는 마 우리 함께 그대여 바라나 지구를 떠나자 서두르지는 마 우리 함께 잠들던 그대여 바라나 지구를 떠나자 윤재 기민씨 한 대 때려 어디를요? 아니요 잠시만요 아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형 여기서 드럭 느낌 그대여 그대가 피어나 이 밤 컷!